흔히 막판 지지율 상승은 2030 여성 그리고 호남의 결집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 정치에 분노하고 정치계획의 열망을 무너뜨린 밀실 단일화 야합에 실망하면서 우리 후보에게 마음을 보태주셨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1,600만 국민께서 지지하는 가치와 노선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지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치혁신과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익숙해진 기도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혁신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72석 제1당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기초의 중대선거구제 획정 다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정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말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